자 형광등의 광색이 주황색일 때 색온도 했는데 우리가 색온도라는 것은 광원의 광색과 흑채온도가 같을 때 흑채온도인데 이거는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교재 예제에도 나왔어요 이게 조명편 그래서 6500이죠 4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광등에서 주황색이니까 풍량이 6,000 세제곱미터 퍼 분 전풍압이 120mm 악화의 주 배기용 펜을 구동하는 전동기의 소유전력은 약 얼마인가 펜의 효율이 60% 0.6이죠 여유계수가 1.2 즉 20% 여유를 줘라 그런 뜻이야 자 이건 우리 구하는 공식이 나와있죠 우리 교재 자 6,120 효율 분의 얼마 풍량과 그 다음에 풍압 그리고 여유계수 이게 킬로와트가 되죠 자 그대로 대입 6,120 자 60%니까 0.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0 자 곱하기 얼마 120 그리고 1.2를 주자 자 이렇게 정확히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냐면 자 5.294의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 2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밀리미터 악화라는 그 풍압 자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1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을 가로 세로 1m짜리 면적에 1kg이 누르는 수압 즉 압이 된다 그런 뜻이야 밀리미터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 악화 자 단상 반파 정류에서 직류전압의 평균값이 150V를 얻으려면 정류 소자의 피크 역전압 즉 PIV라는 것이 피크 인벌스 불태지라 해서 역으로 걸리는 최대 전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역으로 걸리는 최대 전압은 견뎌야 돼요 여기서 파괴되면 안 되죠 자 순자항 바위고 정류 수자의 전압 강화는 7V다 그랬죠 그럼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정연파가 인가될 때 여기 이제 파이라디안, 이파이라디안, 파이라디안 이렇게 드는 거죠 이것이 어떤 파형이다 이게 최대값이에요 VM 자 이 인가전압을 우리는 최대값 VM에 사인 오메가 T 볼트 이란 교류가 인가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우리가 간단하게 다이오드를 예를 들어볼까요? PN 접합을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1번이 통과를 했어요 자 이렇게 통과를 했어 그리고 여기가 파이라디안 그리고 이제 반파 이것이 걸리면 딱 문이 닫혀 여기가 2파이라디안 그리고 다시 정연파 이렇게 해서 또 통과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가 2번이니까 여기 2번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역으로 걸리는 최대전압이 여기에 역으로 걸릴 때 전류가 통하면 안됩니다 그럼 정류가 안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봐라 그런 뜻이야 피크 인버서부터 했지 역으로 걸리는 최대전압을 봐라 그러니까 교류의 주택값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직류값은 1위는 반파니까 0.45의 교류의 시류값 그리고 전압강화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교류의 시류값 어떻게 구합니까? 0.45의 직류값 플러스 이항시켜서 전압강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N, 최대값이 얼마냐 여기다 곱하기 루티를 해주자 그런 뜻이야 최대값, 우리가 정연, 이 최대값은 루트의 시류값이죠 그러면 자 직류값이 얼마예요? 150이다 전압강화가 7불트다 그랬어요 0.45 곱하기 루트의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493.403불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것이 얼마예요? 3번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